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맥주 바꿔먹으면 안되냐고 물어볼까? 이 뭔 개소리야? 이거 올리면 돼? 넌 지금 죄인이야 내가 뭔 죄인이야 나 이거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포로니까 봤다 세기하고 개요 먹을까봐 경민이 그냥 신상인데 존나 잘난척하지만 야 이거 내가 안했는데 그냥 빠졌어 빠지는거야 바뀌는거야 반대로 응 뭐든지 물어보고 해 먹자 내가 늦게 지금 방금 누리 문 앞두고 다 넣어 다 딱다 넣어 딱다 넣어 수소하고 딱 다 넣어 신라면하고 너구리랑 같이 끓여? 어 여기가 숙노물이 솔잠다 깔쟤? 네 확인 여기가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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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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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